에디슨 화이버드는 에디슨 모터스 에서 생산하는 저상버스다. 천연가스버스와 전기버스로 나온다. 전기버스는 초기에는 배터리 교체식 플러스 플러그인 혼합형으로 나왔으나 현재는 거의 순수 플러그인식만 팔리고 있다. 2014년 4월 당시 한국화이빠에서 프리머스의 후속 모델로 출시되었다. 자체는 유리섬유와 카본섬유제를 수지에 함침한 탄소섬유 강화 프리프레그 복합소재를 135 이상의 온도에서 성형해 제작됐다. CFRP를 사용함으로써 동급대비 2.5톤의 경량화를 달성했으며 화재시 연기와 독성가스 배출이 적고 화염에 강하며 충격과 마모 부식에 강하다. 이전 모델인 프리머스의 곡선 지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면부와 후면부에는 곡선보다 직선을 사용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전기버스인 이화이버드의 경우 업계 최초로 ZF 휠인 전기모터를 채용해 배터리 모터와 파워트레인 등의 동력전달 효율성을 키웠다. 특히 병렬 연결 방식으로 배터리 팩을 구성해 다른 배터리 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행할 수 있다는 안정성을 지녔다. 브레이크는 ABS를 적용했고 저상 차량 특성상 와이드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했다. 운전석은 중앙 집중식 메타 클러스터가 장착됐다. 운전자가 버스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운전자 전용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했다. 7인치 LCD 모니터에서 차량 상태 정보와 주행 가능 여부, 승객 하차 시 중간문 시야와 후진 주차 시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장비와 전조 등 후미등으로 고급 후방 적외선 카메라와 독립형 헤드램프, 독립형 고급 LED 리어램프를 장착했다. 실내 승차 정원은 46명이며 휠체어 승하차 경사판이 적용돼 있다. 휠 라우징 최적화 설계로 시트 간 간격이 크고 후방 스텝이 계단형으로 돼 있어 탑승자 착석이 간편하도록 되어 있다. 냉방의 경우 26,000캅 HR 대용량 에어컨을 탑재해 실내 거주성을 키웠다. 이 화이버드는 1회 완충에 따른 공인 주행거리는 178.2km다. 배터리 충전 시 2개의 충전구가 있어 급속 45분 충전이 가능하다. 일본 내수용으로는 가고시마와 기타큐슈 지역에서 운행한다. 천연가스 버스는 대한민국의 시내버스 최초로 경주시의 천년미소에서 출고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마을버스 최초로 고향시위 뉴시티에서 출고되었다. 전기버스는 서귀포시 동서교통에서 배터리 교체식 플러스 플러그인식 혼합형을 첫 도입했으며 순수 플러그인식은 부산 오성여객이 첫 도입했다. 다만 동서교통의 경우 배터리 교체식에 달린 배터리의 용량 위로 낮은 데다가 서귀포시에 설치한 충전지 교체용 기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되어 현재는 더 이상 배터리 교체식 혼합형을 도입하지 않고 순수 플러그인식만 도입하고 있다. 대시보드 오른쪽에 뒷문용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 차량의 카스테레오는 대시보드 아래쪽에 있다. 2018년에는 마이너 체인지를 거쳐 리어램프가 8등 식타입에서 6등 식타입으로 변경되었다. 2020년에는 천연가스버스의 엔진이 GL1EP에서 GX1EP로 변경됐다. 법 개정에 따라 비상구가 추가된 2022년에 전비형이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내 USB 휴대폰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